오늘 아침 뉴스 중에 하나가 되게 뭐 그런 얘기 나올 수 있죠. 한덕수 총리가 오늘 저녁에 있을 월드컵 광화문 응원전 관련해가지고 한마디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지는 그겁니다. 안전하게 경찰역 관련 부처 추운 날씨에 국민들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대비하라. 뭐 하여튼 그런 지시를 내렸다고 뉴스 나오던데 뜬겁지 않습니까? 당연히 해야 되고 당연히 해야 될 일을 국무총리가 그동안에 아니 한 달 전에 그 이태원 참사 12구 참사 때 그 많은 공무원들 그리고 그 시민들 사이에 그 이미 예정됐던 그 내용들을 다 그때 한마디 없다가 이제 와서 또 그 시민들 모인다고 그러니까요. 모인다고 총리가 이제 지시했다는 식으로 또 뉴스를 흘리고 만들고 저는 퇴진사회나 탄핵사회를 하나 또 추가했다고 봅니다. 몇만명이 모이는 몇천명 몇만명이 모이는 올드컵엔 국민들 관심이 많으니까 인기영합적으로 한마디 한거잖아요. 몇십만이 모일 뻔히 코로나 때문에 훨씬 많이 모일 것이 분명했던 그렇게 이미 보고도 됐던 이태원 참사는 한마디 안 했잖아요. 용산구청, 서울시, 이상민, 행안부, 국무총리 이 라인이 제일 체험이 큽니다. 경찰은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집회시 신고 들어오는 것 중심으로 법률 대응을 하잖아요. 그다음에 대통령 집무실이라든지 대통령 집무실의 경우는 이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혹사를 당했습니까. 그러니까 경찰은 상대적으로 여력이 없었던 거죠. 그런데 지금 책임은 오히려 인원을 늘려달라, 대책을 세워달라 했던 소방이나 경찰의 책임을 지고 아무런 관심도, 보고를 받고도 아무런 조치도 안 했던. 그래서 주최측이 없는 집회나 주최측이 없는 행사이기 때문에 책임없다는 거짓말로 하다가 주최측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당국이 더 적극적으로 조치했어야 했다. 주최측이 없으면 원래 안전조치가 미비할 수 있으니까. 이유로운이 있으니까 요즘 주최측이 없다는 말은 딱 안 하고. 그런 말 빠졌죠. 그렇고 왜 현장에 경찰의 소방이 있었는데 쟤도 조치 않았냐고. 윤석열하고 한정도 다 짠 거죠. 큰소리치고. 그래서 지금 이 경찰 수사를 여러분 믿을 수 없는 게 특검으로 가야 되는 게요. 일단 사고 본부터 이태원 사고, 특별 사고입니다. 사고예요, 사고. 우연한 사고로 보는 거예요. 그 본부 이름도 사고가 뭡니까? 그러니까요. 사고가 뭡니까? 그래놓고 지금 구정장 청구한다는 게 보니까 용산소방서와 용산경찰, 그분들 잘못도 있죠.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 지금 책임이 구정장 그 둘 중에 한 명 또는 둘 다 청구할 것 같아요. 일상경찰한테만. 그렇겠죠. 이루고 끝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빨리 지금 국정조사 국정조사지만 말씀하신 특검도 같이 준비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끝없이 시비만 생기니까 정부 여당 입장에도 제가 권유드립니다. 아니 그냥 본부장과 비리하고 김건희랑 그다음에 대장동 아무도 안 믿고 있을 거예요. 우리 국민들도 지금. 그다음에 이태원하고 3특검 그냥 해서 특검 맡겨놔버리면 되잖아요. 국정조사는 국정조사를 하고 수사는 특검에 그러면 되잖아요. 그러면 이걸로 시비가 붙겠어요. 대신에 특검에 맡겨놓고 여야 대표나 대통령이 만나가지고 지금 최악으로 하는 민생경제위기. 민생 얘기하면 되죠. 경제 얘기하면 되죠. 우쿠라이나 미국 우쿠라이나 전쟁 파급을 어떻게 최소화할 것이냐. 그다음에 지금 무역수지 적자가 계속되고 있고 한중적자도 심화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이런 이야기해야죠. 그다음에 다 싫은 참사를 어떻게 막을 것이냐. 이런 이야기해야죠. 그런데 이렇게 아무리 권유로 해도 여러분 안 들을 겁니다. 안 듣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걸 윤석열 자기 입으로 이야기했잖아요. 국민 여론에 신경 안 쓴다. 1위비 하지 않는다. 그러면 말 안 듣겠다는 거잖아요. 그나마 기자들이 질문한 도스태핑 그래서 중단해버린 겁니다. 도스태핑에서는 기자들 어쨌든 국민대변에서 물어보니까 자꾸. 이준석 대표한테 왜 그런 거 보냈어요. 야당 대표 수사는 왜 되는 거예요. MBC는 전용교에서 해배제했어요. 그러니까 듣기 싫은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저는 이건 윤석열이 이번에 폐지 지식 내렸다고 봅니다. 야 더 이상 하지 마. 내 명분 만들어. MBC가 뒤에서 비서 하나 싸웠어? 이거 유협적이었다고 이야기해.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그다음에 인수위 때부터 과정에서 약간씩 기자들 앞에서 했고 또 용산 이전하면서 가장 자신 있게 얘기하는 게 그때 도스태핑이었잖아요. 그리고 나름대로 자기가 대통령도 그림을 그렸겠죠. 그리고 앞서 다른 서구 선방 선진국이었던 대통령 총리들이 대통령의 총리들이 보였던 도스태핑 여러 가지 그림을 자신도 그렸겠죠. 그런데 저희가 저번에 항상 얘기했지만 전혀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뭔가 그림은 그려놨고 내용은 없고 말은 하고 싶은데 아는 게 없으니 그게 금방 또 드러나고 그게 전파를 타다 보니 오히려 더 논란만 커지고 그런데 말씀하신 그런 구실을 찾을 법도 해요. 또 거짓말 또 했잖아요. 5시부터 일어나서 조간신문을 다 보는데 어떻게 3시까지 술을 먹느냐. 3시까지 술을 먹는다는 게 핵심이 아니잖아요. 음주 국정이 너무 자자서가 문제가 되는 거고 몰래 술 먹는다는 의혹이 문제가 되는 건데 꼭 3시까지 안 먹었다는 거잖아요. 1시까지 먹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만취해서 만약에 흔히 말하면 뻗었다. 그래서 보고도 안 받았다. 안보 상황이든 참사든 이거 우리 국민들이 지금 열받아나는 건데 3시에 방점을 찍어서 그리고 5시부터 일어나서 5시부터 일어나서 조간신문을 읽는 분이 어떻게 출근 후 9시, 10시 합니까? 출근길 막혀가면서 그렇잖아요. 5시에 일어나서 조간신문을 읽으면 1시간 정도 읽고 바로 조찬 지무실에서 들어도 되잖아요. 아니면 조찬을 집에서 식구들이 주면 밥 먹었다 하더라도 6시, 7시 하면 출근하죠. 그런데 조간신문 다 읽어서 도저히 술로 못 먹는다는 사람이 이준석 대표를 물어봐도 이재명 대표를 물어봐도 나는 신문 시간 높다. 국정운영에 전염 아니라고 모른다. 그러니까 거짓말을 너무 쉽게, 너무 뻔뻔하게 도스팅 자리에서 오히려 자신의 어떤 거짓말과 무지와 무능이 그냥 드러나는 거죠. 자연스럽게. 그러다 보니까 하다 보니까 이건 정말 오히려 말씀하신 것처럼 이걸 구실을, 적당한 구실을 찾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마죠. 당분간 그래서 저는 도저히 술로 안다 봅니다. 창봉도 이미 그런 지침을 내렸고 김근이도 하지 말라고 그랬을 겁니다. 일주일에 한 번만 해도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했었죠. 그러니까 저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구호는 민생파탄이지만 저는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제 경제적으로 어렵고 민생고가 어려운 분들 민생파탄을 첫 번째 꼽겠지만 상대 여유 있는 분들은 제일 분노하는 게 무능무기 거짓말. 맞습니다. 특히 이걸 많이 꼽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현수막이 나날이 이렇게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이 병을 살 수 없다는 현수막도 나오는 거고 그러면 이게 나라냐 이태원 참사로 퇴진을 바로 연결하지 않았던 국민들도 유가족을 상대로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유가족을 상대로 정치 공장하는 게 다들 이 이야기 좀 할게요. 와 여러분 이번에 보셨죠? 유가족들이 지금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제발 가족들 좀 만나게 해달라. 이 가족들을 만나게 해달라는 건 여러 의미가 있거든요. 서로 힐링도 되고 서로 위로도 되거든요. 이게 정신교사들이 다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문병상련이 가장 큰 위로가 된다. 그것도 못하게 하고. 그다음에 너무 어이없고 너무 억울하고 안타까운 희생이었으니까 제발 좀 만나서 어떻게 된 건지 좀 정보교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대응 대처를 하기 전에. 근데 모든 공무원들이 저는 일대일 마크 한다고 그래서 그래도 그것만큼은 선의를 선회했었거든요. 선회? 그래도 공무원들이 온스탑으로 빨리 빨리 도와주려고 한갑다 했는데 그게 아니라 유가족들을 고립시키고 아무하고도 연락 못하게 하려고 일대일로 붙여놓은 거죠. 아무리 가족들을 알려달라 해도 절대로 알려줄 수 없다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모든 진술이 나오고 있잖아요. 일부 유가족들의 증언에 지금 나온 걸 보면 공무원들 사이에서 유가족이 그런 거를 알려줄 수 없다는 지침이고요. 물론 그게 개인정보보호에 걸린다 그런 얘기도 한 분도 계시지만 또 다른 지역에서는 그걸 철저하게 서로 연결해서 알려줘서는 안 된다는 어떤 지침까지도 받았다는 어떤 증언까지 나왔어요.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그래서 어떤 유가족분은 그러면 차라리 내 번호를 내 번호를 공개할 테니 알려드려라 라고 얘기했다고 하더라고요. 개인정보보호법의 대상도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지만 설령 대상이다 하더라도 그러면 동의를 구해서 예를 들면 수천명도 아니잖아요. 158분이니까 A유가족, B유가족, C유가족들은 연락처를 이렇게 공유를 하였습니다. 유가족들에게 다른 사람한테 알리는 건 문제가 있지만 유가족들에게 자기들이 다 명단도 있으니까 알려드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상민의 퇴진 탄핵세가 또 나온 거죠. 명단이 없다고. 국회에서 또 그런 얘기를 했다고 거짓말 했죠. 너무 윤석열 부터 시작해서 김건희 한동훈 너무나 쉽게 뻑뻔해 거짓말이에요. 저도 이상민 장관 국회에 말하는 걸 또 다시 들었었는데 그 의원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아니 국무위원의 얘기를 왜 자꾸 거짓말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듣냐고 그렇게까지 얘기했죠. 그렇게까지 얘기하면서 마치 자신이 정말 너무 억울하고 왜 내 말 안 믿느냐는 식으로 하소연을 하던데 이게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침입식 명단 없다고 그랬잖아요. 맞아요. 그것도 다 있었잖아요. 다 있었고. 여러분 정말 아침마다 제가 우리 국민들께 희망적인 이야기도 드리고 또 제 특기인 교육비, 주거비, 의료비, 통신비, 이자비, 교통비 줄이는 정보도 드리고 싶고 너무 빨리 말씀하셔가지고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교육비, 주거비, 의료비, 통신비, 이자비, 교통비, 생활비 줄이는 정보들 되게 많거든요. 몰라서 못 받는 것도 많거든요. 맞아요. 저번에 그 금리인하, 요구권, 대중교통, 조조할인제, 이런 거 하나씩 그다음에 통신비 25% 할인 방법 지난번에 재난지원금 때도 오죽 그 네. 재난지원금 때도 그다음에 손실보조금도 우리 오마이뉴스에서 제가 번호 공개해가지고 책들을 받으신 분도 꽤 많습니다. 맞아요. 제가 생생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거 하고 싶거든요. 저는. 날마다 너무 오이없는 일이 발생하고 이러다가 더 큰 참사 생길까봐 남북 간에 전쟁 나섰 전쟁 참사 생길까봐 또 다른 이렇게 바이든을 난리면으로 조작하고 이태훈 참사의 유가족들을 상대적으로 정치공작을 하고 참사 다음 날 경찰을 동원해서 정치공작 문건을 만든 정권이라면요. 그렇죠. 이 사람들이 참사 예방에 신경을 쓰겠습니까? 어떻게든 정권 유지에 정치 공작에만 신경을 쓰는 정권이라면 또 다른 참사 생깁니다. 저는 이것을 국민들께 죄송하지만 경고를 들고 싶어요. 무서운 일이다. 무슨 짓을 벌일지 모른다. 맞습니다. 퇴진 집회 안 나오셔도 좋은데 강력한 규탄이나 비판을 함께해 주셔야 됩니다. 집회까지 나오시면 더 좋지만요. 그래서 이제 무섭습니다. 저는 정말요. 벌써 지금 저희 시청자분이 많은 분이 접속하셔서 많은 말씀을 호응도 해주시고 답답하다 이런 말씀도 주시고 입만 열면 거짓말 짜증나는 인간들만 바끌바끌하다 이런 여러 가지 의견도 주시고 그러셨는데 마무리할 시간이 돼가는데요. 그러면 다음 달이죠. 12월 17일 아까 100만 촛불 집회 향후 집회와 이런 정세 전망을 간단히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월요일 아침 다들 바쁘실 텐데 우리 오마이티비에서 한 3천명 가까이 들어와 주셨네요. 저는 정말 너무 고맙고 사실 저희들도 많이 부족한데 감사합니다. 꼭 이렇게 인사드리고 싶고요. 우리 안징은티비에서도 오마이티비 오마주에서 같이 방송하고 있는데 거기서도 한 200여명 정말 고맙습니다. 여러분 우리 오마이티비 134만 시청자인데요. 구독자인데요. 오마이티비를 150만 만드는 게 제 최대의 목표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 토요일날도 집회하고 매주 사실 집중인데 이 국면에서는 그러나 매주 합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의 어떤 체력 그다음에 지금 경제적 고통 그다음에 코로나에 대한 여러 걱정까지 감안하고 또 추이도 있으니까 매주마다 총집중해달라는 말은 차라리 제가 못 드립니다. 12월 17일 그러니까 이번에 다가오는 12월 3일도 하고 12월 10일도 하는데 12월 17일날 만약에 3일하고 10일 나오게 오르시면 12월 17일에는 정말 전국 총집중해달라. 전국에서 다 올라오셨죠. 벌써부터 저희가 지금 전국 지부가 촛불행동 지부가 50개 가까이 생겼습니다. 해외 지부도 생기고 있고요. 계속 늘어난 건데 지난 토요일날도 전국에서 한 20개에서 동시에 집회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금요일까지 끼고요. 그러시더라고요. 서울의 소리팀은 대통령 지문실 앞에서 금요일날 집회를 먼저 시작합니다. 주말 집회를. 그러면 제가 토요일날 저희가 4시에 하고요. 그러면 토요일이 또 안 좋은 지역마다는 일요일날 하는 집회죠. 일요일날 하신 분들 계시더라고요. 예를 들어 온주 같은 경우는 일요일날 하셨더라고요. 되게 많이 모이시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분산해서 각계각층에서 하시고 뭐 이러면 국회 앞에서 특검, 촉구 집회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분들도 뭐 제가 다 존중해드리고요. 꼭 저희 집회만 나으란 법은 없잖아요. 아무리 여기 제일 큰 집회는 노동계는 노동계대로 노조법 2, 3조 개정이라든지 이대로 살 수 없다 집회하시고 언제나 다 합쳐질 겁니다. 저도 윤석열, 퇴진, 법무민본부를 제안드렸고 제정당, 제시민사단체 모든 세력들에게 모든 유튜브들에게 다만 10월 17일은 다 같이 모여서 해보자. 퇴진이란 말이 아직 부담스러운 분들도 나와서 규탄은 같이 하시면 되잖아요. 지금은 퇴진이 강력 규탄인지를 떠나가지고 일단 윤석열 정권의 정말 미친 국정을 어떻게든 제어하고 제지를 해야 됩니다. 무슨 일이 발생할지 모릅니다. 모든 분야가 지금 망가지고 파괴되고 있거든요. 단 6개월 만에 벌어진 일이에요? 6개월 만에. 이제 7개월. 7개월째. 또 하나 강조하면 그동안에 6개월이 안 돼서라는 말을 많은 분들이 입에 달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12월 9일이면 7개월입니다. 7개월이 됩니다. 당선은 9개월입니다. 그러면 이 정권에 대한 평가는 다 나온 거거든요. 앞으로 개선될 가능성이나 반성하거나 사죄할 가능성이 있으면 머뭇거리셔도 되는데 절대 안 합니다. 이상민 하나를 끼고 도는 거 보십시오. 단 한 번의 진심어린 사죄를 안 하는 거 보십시오. 이런 정권이라면 오세훈 TBS 없애기는 데만 전념하고 있고요. 그러니까요. 촛불 중고등학생한테 과태를 천만 원 넘게 부과했습니다. 사실상 무슨 언론 관계 규정으로 과태를 부과하는 거 아마 김준휘 기장도 본 적이 없으시죠? 처음 봤습니다. 정말. 별 희한한 수단을 다 동원해서 치졸하게 탄압을 합니다. 수사까지 합니다. 중고생들 교육시간인 봉사활동 인정해준 그건 누가 보기에도 일비가 퍼뜨린 거 분명히 확인했는데 오마이뉴스에서 국민의힘 갤러리에서 나온 거다 확인도 됐는데 왜 촛불 중고생의 연대를 수사를 합니까? 정말 말이 안 되는데. 위축시키고 탄압시키려고 하는 거죠. 중고생들 모이면 머리 아플까 봐 무서울까 봐. 그래서 이번 토요일 12월 3일도 좀 앞당겼습니다. 추워서 4시부터. 지난주도 조금 일찍 끝냈거든요. 갑자기 압축적으로 활기차게 행진하고 끝내고 3일이 10일. 그다음에 17일은 정말 대규모로 100만 명 넘게 모일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또 그렇게 모여주십시오. 또 홍보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막 저명인사들도 연락이 많이 옵니다. 황교익 마칼라미스님도 12월 10일에 발언한다고 연락이 왔고. 그다음에 또 가수분들도 연락이 오고. 정조 전문가 김준혁 교수님도 발언한다고. 그러니까 이게 집회가 활성화되니까 여기저기서 저도 가서 공연할게요. 저도 발언할게요. 저희들 또 모아서 갈게요. 이런 분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지부조직도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리죠. 2016년하고 자꾸 비교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때는 정말 정말 예외적인 특성 국면에 딱 6개월 만에 우리 국민들이 끝장낸 거고. 지금은 앞으로도 한 6개월이든 1년이든 다 걸릴 수 있잖아요. 그것까지 감안해서 체력 안배나 힘의 안배 괜찮습니다. 좀 길게 보고. 긴 싸움이 되더라도. 긴 싸움이 될 수도 있다. 최대한 연말 연초에 끌어내리고 싶지만. 본인들이 그걸 거부하면 우리가 예전처럼 유혈혁명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국민들이 다치시니까 저는 단 한 명도 다치지 않고 단 한 명도 구속이나 처벌 없이 2010년처럼 평화롭고 안전하게 그리고 아름답게 투쟁하고 끝내려고 하거든요. 그럼에도 이 현 정부의 그런 여러 가지 말씀하신 그런 퇴진 사유 내지는 그런 여러 가지 내용들은 차곡차곡 쌓이고 있다. 더 쌓이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언젠가면 시간 나면 한 백 몇 개 가지 될 것 같은데 정리를 쭉 해보고 싶어요. 너무나 충격적인 사건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 지금 이 순간에도 발생하고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12월 17일 백만 촛불집회 많은 시민들 국민들 한번 또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11월 28일 딱 이태원 참사 일어난 지 한 달 저희 안전걸 면세경제연구 소장과 함께 또 월요일 아침 또 많은 말씀 나눴습니다. 오늘 너무 좋은 말씀 또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마이티비 150만 150만 일단 가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또 좋은 하루 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